네 이번 작업은 우수바 수리 작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녹이 있고요 그리고 인화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인화감이 있고 뒷면 쪽의 모습이고 중지거리 그리고 순배의 모습입니다 작업은 전체적으로 기계로 한번 깔끔하게 잡아주고 인화감을 제거한 후에 수긍 연마로 연마면을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울컥 press 되겠다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각인 부분 녹을 제거하면서 좀 더 깔끔하게 해줬고요. 뒷날도 마찬가지로 녹을 제거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여기 이 나간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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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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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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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own, rolled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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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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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하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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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